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왜 증인 채택이 전부 불발됐습니까? 네, 증인 채택 자체가 간사 간의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은 9월 중순경에 저는 쿠팡과 관련해서 대표를 불렀고요. 그런데 이제 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불발됐는지 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증인 채택이 이렇게 됐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간사 간의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정의당 의원께 물어보면 좀 알겠다 싶었는데 간사 간 협의는 또 둘이만 따로 나가서 하는군요. 네, 네, 네. 아이고, 공개가 안 되는군요. 네, 이번에 유효정 의원 건도 국감 3분 전에 알게 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서로 간에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면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쿠팡 같은, 아니 이런 대한통운이나 택배같이 지금 당장 국감 중에도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러게 말해요.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국회가 좀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커요? 국민의힘 책임이 커요? 둘 다 똑같아요? 국민의힘 책임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아직은 느낌이죠? 네, 네. 알겠고요. 오늘 CJ대한통운 강남 물류센터 현장 시찰하셨다고요? 네, 네. 직접 갔다 오셨죠? 네. 한 시간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습니까? 한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뭘 보시고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한 20분 정도는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 물류가 나눠지는지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회사의 설명을 좀 들었고요. 나머지 30분은 이제 노도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택배노동자들이 가진 고생을 다하는 현장이 아니라 자동 분류되는 그런 공장을 가기로 했다던데 맞았나요? 네, 네. 자동 분류되는 곳이었고요. 자동 분류되는 곳인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분류가 되면 분류가 안 되는, 오분류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4%밖에 아니다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아니, 10%가 넘는다. 그런데 이제 오분류되는 물건이, 물건이 크거나 무거운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오분류된 것을 이제 자기 차까지 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개를 한다고 하면 오분류가 10%면 한 10개, 30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는 것들 중에서 본인의 30개를 찾아서 들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차를 접안하는 곳이 부족해서 또 뒤에서 좀 오래 대기하고 있는 문제,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봤고 저희가 이제 있는 곳에서 CJ대한태원도 있었지만 또 건너편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도 옆에서 살짝 갔는데 아, 저기는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뭘 제일 크게 요구하던가요? 아,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조그만 예산을 들이면 이게 훨씬 더 노동량도 줄어들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노동조합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일례로 오분류가 그렇게 많은데 한 두세 명만 더 투입해서 오분류가 안 되게 앞에서 좀 정리를 해주는 오분류가 완전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하차 시간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긴데 그것도 한 몇 명만 더 늘려서 큰 차에 있는 것을 하차하는 요일을 해주면 훨씬 더 짧아지는데 이런 것들 최소한의 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돈을 써서 인력을 조금만 늘려도 훨씬 일이 수월해진다는 요구다 이 말인데 네. 오늘 대한통운 대표도 현장에 왔어요? 아 네. 와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네. 몇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내일 좀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본인들도 오분류 물량에 대해서 좀 더 회사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산대 가입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산대 가입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대책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 얘기까지 들어서 종합해서 내일 발표한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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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정도이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또 역시 이것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겠습니다만 표현하신 것처럼 국감 기간 중에만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고작 1시간 현장 갔다 온 것 좀 적지 않아요? 거기서 훨씬 더 충분히 노동자들하고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노동자들하고의 이야기는 실은 이제 참고인이나 이렇게 불러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짓긴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쪽 현장 말고 또 수해가 좀 심각해서 수해 현장 방문까지 했거든요. 용담댐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느라고 좀 일정이 따뜻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번 국감에도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감이 있는데 좀 더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후에도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노조폭 제정이나 변속성 산재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좀 서놓고 계속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